디... 시코리타 불타입드드 불타입 제코리타 시코리타 아 뭐 자동방편 계속 나와 골 밖에 주인공 오셔서세요 당장 아 아아 당신 빈털털이 상점 주인 털어버리고 싶네 딥팩터 언제 하나요? 딥팩터 왜 하나요? 딥팩터 언제 깨나요? 딥팩터 언제 잖아요? 눈 타임 뱀 사유입니다 노뱀 딥팩터 아워 세장 쓰긴 빙빙 헉 엘리자방 고파 카드 더 보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약해 역학주 역학주 객소에서 메아리 뽑으면은 밸류 해결됨 번개구체로 육강량 잡을 딜이 나오진 않겠지만 딜을 올리긴 해야지 딜을 올리긴 파이어맥을 올린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20댐 너무 아프고 엘로월드 나중시전 안금케이블 나중시전 하일드라이버 음 한금케이블때매 파일드라이버 아 룬 축전기 시드였는데 상점 주인 때문에 아이씨 개지같은 놈 배지녀호 어? 배시겐 파파기 사기긴함 아이 빙하 아유 그럴래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 후 안났어 뭐지? 좀 이상한데? 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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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X0212님 2티어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담면 구독 저 불러나 똥분열 룸반 굳이 이거는 못 고민할 게 없다 벽댁 지망생 엘리트 가기 싫은데 엘리트가 길을 막고 있네 아 아 수작겜 아 서순 자방래기 자방래기 서택 빙하빠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거 170원 주고 빙하먹기 좀 그러네 뭐해 두장 변화 켈리 자방은 아니잖아 자방컷 고 오 잘 떴다 축정기 축정기가 제일 낫겠지 축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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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 룬축전기 방금 케이블 이빙하 캘리퍼 쓰시던데 상점이 다 망쳤어 상점 거작스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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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파 너무 많음 투맨임 킥만한데 두판 꺼져 두판을 오케봐 수브리검 닦아 이빨 투맨임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안녕하세요 으아 30빌더엠인가? 아~~ 쓰레기게임 암색이 왜 자꾸 나와 이거 시드 미쳤네 시드는 미쳤는데 잘못돼서 선택을 했어 아 근데 상점 주인이 먼저 잘못했음 아무튼 상점 주인 잘못임 항공...깝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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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... 어차피 걔네들 만나면 맞음. 이게 반사기야, 개사기야... 냉정함은... 인정이지... 인정함... 무디개라도 있어야되나? 아니, 메아리... 괜히 지금 이상한데서 힘쓰지 말고... 보스전에서 나오라고 인마... 일반 모베에서 최선을 다했던... 백색소음은... 그 후 거짓말같이... 보스전에서 패배했다... 보스전에서 패배했다... 엘로와루도... 엘로와루도... 어... 초강보음... 강화하려면... 저기까지 가야되네... 어... 토션 쓰자... 메아리이면 이겼지... 멍청한 과도자... 아... 뼈 맞았어... 아야... 또 맞았어... 아... 그걸 왜 이러나... 해적!!!!! 이거 어디에... 동영상에 배쳐서... 예전의 분명한... 밀집 에바클럭 클럭클럭 아 분위기 쌓여짐 아 미친 전기 들어가는 꼬러지마 짠 아잇 아잇 비눗물 난다 진짜 아 너무 즐거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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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거즈같은게 우와 점사 소비투입기 정쿠리 솔직히 여기서 자신이 없던 무리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 가스라이팅 이건 who helps 전투가 길어져서 피할 수 없긴 했어 룬반구면 피하긴 했겠지만 전투가 길어져서 피할 수 없긴 했어 룬반구면 피하긴 했겠지만 눈보라 딜 셀 듯 근데 이미 후파 3장이나 있으면은 바로 해야지 형 방금은 몹을 때려서 패턴을 바꿔야 기생충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 혹시 아셨다면 안 죄송 안 미안합니다 반박시 내 말이 맞음 안 죄송 안 미안합니다 홀로그램 어디감 몇 딜이지? 45딜? 못 막네 넘치는 딥팩트 성공 넘치는 딥팩트 성공 감사합니다 번편 1600 260 200 500 600 500 500 5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꿀. 어택. 스택특. 터톤에 잡힘. 떡 먹은 턱벌레 사퀴. 찾음. 아야. 금 케르벨 삐졌어. 밀집이 타오른다. 아 미친. 쓰레기만 나오네. 아 솔직히 파워카드. 파파기 꼬만나와. 따다단. 와. 백분열 강화 안되있으면 못쓸텐데. 강화하지 뭐. 아. 백분열 강화. 백분열 강화. 백분열 강화. 백분열 강화. 백분열 강화. 으아웃. 엇 엇 살려줘 홀로그램 어디? 이 게임 일반 카드 필요하면 절단 놈 워라 민트 도넛 아 진짜 너무하네 쓰레기 게임 별팽이 다 나오게 쪼보 껍질 미리 깐 도둑 20 에너지 증발 등기구체 남겨놓을걸 알팽이 이겼다 알팽이 이겼다 알팽이 이겼다 와 이걸 때리네 미친 달팽이 응 이제 손도 까딱 못해 하하 멋대로 해보아라 액트코오토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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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힘들다 이펙트 같아 한쪽 들고 갈까 액트코오토컴 incident intercept ingly 헬로월드 텐데 왜이런 빙하가 너무 모자라 에디김님 1개월 신규구독 감사합니다 와... 구미톡 그래도 힘깎기는 어... 오오오! 그레이킹 아 début 카치 아 난다 아! 진짜 게임 주네 행복하네 첫 패 거를 타 선이없네 어떡해 미친 쓰레기 게임 3 폭우 5 5 5 5 5 6 1박에서 빙암 하나만 더 챙겼으면 개꼽네 진짜